다양한 포즈 한번씩 다 드릴게요 네 그러면 희주 역할의 세 분 잠시 무대 측면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상도 역할의 세 분 김주원, 김찬호, 박정복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 저희 세 배우분들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전 배우분들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중앙으로 모아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포즈죠 다 같이 파이팅 포즈 한번 네 정면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대 왼편 바라봐 주세요 무대 오른편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면 향해서 파이팅 포즈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럼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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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들어가세요